네, 지난주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가까이 치솟기도 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유가가 또 9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북해산 브랜트위에 의해서요, WTI까지 7년여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원유 공급 우려감이 갔지 않으면서 유가 급등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또 유가와 관련해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가 3분기에 100달러를 돌파하셨다, 이런 분석들을 내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정말 시간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항상 한 8, 90달러까지 오면 100달러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 100달러까지 과연 가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냈었고, 역시 100달러는 좀 무리수다,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얘기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유가가 90달러 돌파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화와 수요 견인,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국제 유가 급등력을 보여줄 때, 또 이 안에서도 투자 관점으로 좀 포인트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저는 S5일의 오늘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유가가 90달러 되니까 정제마진에 대한 부분들, 오늘 정제마진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S5일의 독주가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현재 일축즉발의 사태까지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를 건드릴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천연가스 수요가 억제가 되면서 유가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우리가 재작년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퍼지면서 유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지금 유동성을 회수한다라고 하면 유가가 빠져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단지 단순히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칠질적인 수요의 견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도 가장 걱정하는 게 최근에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유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오일뱅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첨언을 하자라면, 오일뱅크가 저는 시장의 이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S-O-1이? S-O-1이요. 그런데 S-O-1의 독주는 올 상반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조금 헷갈렸던 오일뱅크가 올해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S-O-1 같은 경우 우리가 유가 상승의 수혜주다. 물론 엘주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등이 있긴 합니다만, 정유화, 화학을 같이 갖고 있는 게 S-O-1이었는데, 이제 오일뱅크가 상장이 되면 경쟁사가 상장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S-O-1을 길게 갖고 가신 분들도 한번 감안해야 될 변수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장 이슈도 감안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정유주 같은 경우 상승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S-O-1도 2%대 상승력, 윗꼬리는 좀 달리고 있지만 9만 2,30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 밖에도 한국석의 흥구석유, 국동유화까지도 상승력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정확정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GSE나 대성에너지도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입해와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마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출품목 2위가 화학제품이에요. 2위가 반도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들여와서 이걸 정제해서 이걸 수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정제마진에 대한 부분들인데, 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큰 기대를 갖기에는 쉽지 않다.